어, 그럼 치킨? 골뱅이지 치킨이지 행복해요 죽을만큼 아이 낳으면 어른 된다고 누가 그래요? 여보! 여보야! 딸이 사이 것도 이동하줘봐 그럼 자기가 왜 먹어? 음 아빠 아빠 아빠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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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나지 아주 아니,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알려줘야 돼요 저도 아빠가 처음인데요? 그럼 난 두 번째냐? 정혜야, 여기서 왔어 아, 기적이 그거 아냐, 몇 번을 얘기해 너 아냐 바꿔 올게요, 정혜야 오늘 재건이 오빠가 보기로 했잖아 나 회사에서 야근했어, 진짜 나 칼 타고 와서 먹이고 식이고 재우고 다 했어 어디 남자한테 와 잠깐만, 잠깐만, 잠깐만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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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뭐, 둘보단 셋이 나은 것 같기도 하고 하나 더 낫고 싶기도 하고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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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람 집이게 조심해 알겠어 아아 나 수색대 출신이야 아아 그게 뭔데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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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새로운 문명의 침공은 가족이라는 집을 더 견고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KCC건설 스위챈 Mmmm Books 쫌 나는 에어 네네 감사합니다.